오늘이 6월 22일, 낮과 밤이 갔다는 하지입니다. 저희 산산흥산학회에서는 하지날을 맞이해서 오늘 백릴 포인트를 오르고 있습니다. 방금 출발했는데 지금 촉촉한 공기를 마시면서 또 주위에 세소를 들으면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아? 아이고, 스타트가 좋습니다. 예, 좋죠? 기분이 신선하죠? 약간 싸늘한 듯한 기온이 좋습니다. 먼지도 안나고, 그냥 먼지도 모르게 마음이 지고서 차가. 이렇게 푹 하니 이쁘다. 이렇지도 오늘 참가자 여덟 분의 부품마음을 가슴에 안고 받아들여서 오늘 멋진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러면 집에 와서 가벼워. 어, 발만 남겨. 조금만 해 줘. 이기날. 아, 좋습니다. 그때 우리 왜 오지 말고 우리 택배왔날. 네, 발만 남겨.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여기 와서 갈 때 얼마나 너무 가벼워. 아, 여기 조라색이구나. 너무 얼음겹다. 좋아, 좋아.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거품 칼라하니. 검토 기ansen 전방으로 마운트 후드가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은 안개가 자욱하여 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이 장소를 서서 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기가 아주 기분좋게 차갑네요. 차가운 공기가 익었잖아. 좋으면 아무도 지치겠다. 말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드디어 눈산이 앞에 펼쳐지는군요 와 좋습니다 마운트 우드 안녕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우와 자 저쪽으로 움직이세요 네 와 와 여기에도 이건 처음 봤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와 이거 봐 이거 오늘 저쪽까지 가는거에요 네 저기지 와 저 꼭대기까지 가는거에요 어 꼭대기 사운드 시스터가 거의 저 꼭대기 거리야 거기 저 시스터보다 좋습니다 회장님 진짜 탁월한 선택 하셨습니다 예 다행히 첫번째 뷰포인트는 놓쳤는데 두번째에서 딱 나타나네요 네 이야 좋습니다 꽃이 있어서 나름 좋았어요 네 네 아 정말 아 아 오늘 진짜 고생해서 온 보람을 느끼게 해야죠 네네 아 좋습니다 날씨가 처음 스타트할 때는 안개비도 오는 것처럼 왔었고 그랬었는데 햇볕이 또 햇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네요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녀아 여기저기 바쁘니까 바빠 바빠 사진사는 바빠 예 바빠요 바빠 아이고 크로즈업 해드릴께 아이고 아이 야 제주가 이뤄 도저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빨강도랑 할 때 술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엄청 달아. 빨강도랑 할 때 술이 다 맛있어. 엄청 달아. 맛있어, 얘. 진심한 거. 응. 맛있어.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오늘이 하지인데, 하지면은 낮밤의 길이가 같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행중에 눈을 밟게 됩니다. 기대 안했던 눈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 여덟을 피해서 세븐이. 컵으로. 남자, 세세, 여자, 둘. 드디어 늪지대를 만났습니다. 이 늪은 두 개가 있는데, 눈녹은 물이 잠시 동안 늪을 이루니까, 시스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좀 마음이 포근해지고, 앞에 눈사람도 보이죠? 포근해지고 평화스러운 마음이 항상 들어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오늘 또 위쪽 늪에서, 조금 쉬었다 가고 싶습니다. 자, 거기서 쉽시다. 여기서 벌레덩 누워도 좋습니다. 아우, 시원해. 눈이 너무 쉬어. 아우, 너무 쉬어. 눈이 너무 쉬어. 아우, 나도. 아우, 나도. 안돼. 아우, 진짜. 내 인생에 로또들이야.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아우, 절대 안 맞아. 와, 좋다. 너무 좋다. 와, 이럴 때 이러는 거야. 나림도 버블링. 아, 어떡해? 화내라게. 나도 위원 비즈니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또. 넌 너무 많이 비즈니스? 언니, 무릎 좀 하셔. 이야, 청색이 따로 없나니. 아우, 아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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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사인이 상당히 키가 큰데. 맞아. 이제 무릎으로 내려오네. 이게 아마 이 높이 될 겁니다. 어깨 높이야. 하얀 걸 또 발라. 어, 조심하세요. 한 1.5만원 남았는데 여기서 푹 쉬었다가 전이를 다져가지고 올라갑시다 이제 기도 제목 은쩍지가 오늘 기도를 합니다 제목들 내놔다 무사 산행 안전산행 안전산행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박보살님의 자비로운 기도가 있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좋습니다 우리 최순국 집사님 집사 아니다 집사 아니다는 기도를 아는다는 말로 내가 받아들일게요 여덟 분의 회원님을 모시고 당신의 품에 안고 싶습니다 포근히 안겨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님 이따가 뵙시다 세라씨 낙장불입이야 여기서 포기한은 없어 기권이란은 없어 여기서는 네네 내가 이 산 안에서 사랑을 드릴게요 숨어이자 선생님 모든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심하세요 감옥 와 나뭇가지 조심하세요 예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하 오늘 정말 하 근데 네 예 우리 차를 다니다보면은 기량이 좀 좋아진거 같지 않습니까? 예 기량이 좀 좋아졌어요 예 근데 예 예 그 조연들이 있어 그니까 오늘의 조연은 뭐이냐 예 눈 구름 예 안개,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더 멋있어요 더 하나의 작품이 되어서 오늘이 오늘도 희생한 도연들이 많이 석조를 해주네요 아까 저기 올라올 때 안개그룹이 또 있었잖아요 네 눈이 이제 녹지 않아서 우리들 도와주고 있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특히나 우리가 아주 계획을 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사우스 시스털 거기로 갈려고 그래서 전지훈련 겸 이산을 지금 비슷하게 템포를 맞추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행만 전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하나씩 철수를 준비하는 그런 기관으로 그런 사령으로 참고 싶습니다 예예 아 근데 열심히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기량이 조금씩 늘은 거 같고 그 다음에 힘든 코스를 묵묵히 따라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다려줘야되나 여기 올라와서 쉬세요 어 굿 Ghost 손에 아 굿동에 고맙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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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으로 눈이 녹아서 흐르는 해동물소를 들으며 우리 회원님들께서 한발 한발씩 착실히 전진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감이 참 좋네요 와.. 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당 괜찮다 우리가 아.. 좋습니다 회장님 자 얼른 준비하고 갑시다 이제 또 네 자 갈 길이 머니까 저기 아담숲 보세요 주설리 봐봐 주물변 봐 추운 건 견뎠 수 있게 더일이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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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녹은 산야에 노란 꽃 빨간 페인 브러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진하십시오. 꽃 색깔이 여인네들 입술 색깔입니다. 멋있습니다. 자, 잘 오십니다. 자, 여기 마지막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잘 오십시오. 파이팅! 아자! 할 수 있다! 잘 오십시오. 진짜 멋있다. 세연이 맥리를 찍네. 처음 오는 거 아니지? 새락으로 오는 거. 오는 거 아니지? 아, 여기 페인 브러시 이쁘다. 어머, 진짜 이쁘다. 꽃바러. 오, 세상에. 얘는 키도 조그마한 것이 이쁘다. 색깔이 이쁘네. 이 쪽으로 올라와서 아 yup이소 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면, 좀 더 높이 가봅시다. 오케이. 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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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마 한 오십 멘 타러 도서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회장님.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세상에. 너무 예쁘네요. 아 저도 보람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가야 돼 그래야 누가 더 멋있어 한입 것도 아니고 으흐흐흐 자아 오무스되어 저쪽으로 올라와 저쪽으로 와아 야 여기 돌다방에 살려 보세요 기가 막히네 하 하 하 하 하 드디어 맹릴 포인트 정상에 서있습니다 우리가 서있는 지점이 쉘터보다는 한 50m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아 제가 조금 우리 회원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트레이닝 시킨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왔는데 잘 떨어졌습니다 아 자 수고 들어주세요 하이파이브 아이고 야 launch ig 가 아 자 으 에 나 너 어 초거 저거oop ies 으 으 아 자신에게 박수를 줍시다 agle 선배님께서 또 이 깊은 듀얼 서식을 또 서방님한테 버리는게 아니고 아이들이 엄마는 해냈다 또 이고 고생하네 ord 아, 예. 너무 좋네요. 어머니, 며느리가 해냈다. 방시 며느리. 파이팅! 시기를 바탕으로 가려줍니다. 그것도는 아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해냈습니다. 한 번씩 한 번씩 해냈습니다. 아, 예.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끝. 다름이 정말 많습니다. 다름이 정말 좋습니다. 다름이 정말 좋은데. 다름이 정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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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골맛이네. 정 맛있다. 저걸 조금씩 담아서 얼려놨다가 하나씩 가져왔어요. 맛있어. 우리가 다 먹었다, 상찬이. 맨날 그런 소리야. 차릴 때는 반찬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먹으면 다 먹더라고. 다 먹어보니까 젓갈 점주. 그거 되게 맛있다. 누가 했는데. 내가 갖고 왔어. 한국 거. 메이드 인 코리아래. 이거 무슨 젓이야?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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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없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침은 베이글 어묵으로 한편 없고 오! 그리까지 다 떴네 대피소 대피소 쉘터 요 아래로 가면 되겠다 우리 어서오세요 밥을 하니까 어울린다 맛있는 식당입니다 잘해주세요 뭘 많이 해놨네 여기다 많이 차려놨어요 이쁜 아줌마가 유혹하네 할머니 쉬었다 가라고 한잔 마시고 가야되겄네 잠깐 들리세요 한잔 마시고 가야되겄네 아유 그래 어디 들어가보세요 저 한잔 닭베기 한잔 먹고 가야되겄네요 와 안으로 갑니다 그거 없어졌네 촛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고 아 이제 혹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들어와서 좀 쉬게 아 여기서 내려오는 여기 있었던거 떼었네 여기 있었던거 떼었네 여기 그냥 계시우 우리는 갈테니까 거기 그냥 계셔유 셀트에서 나온 산 나온 남정네 복장이 자고나 복장이 그냥 된거 같아 여기가 이제 가다듬으세요 하하하하 좋습니다 오늘 햇잎 나오네요 네 지금 미끄럼을 한번 타볼까 하고 지금 우리의 리더 회장님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회장남씨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1번 화이팅 1번 화이팅 하산 하산 오 다스 굿 와우 퍼펙트 오 마이 굿네스 우와 좋습니다 아 내가 가방을 진작에 내렸어요 저 사람들도 막 찍어 저 사람들도 막 찍어 쟤들도 막 찍어 비벼 이제 발을 끄집어 발을 끄집어 발을 끄집어 스탑할게 오케이 예 수고하셨어요 송명수 올빼비 하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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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겁내면 안 돼 그거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참 잘 돼 한번 더 해야 돼 그봐 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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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로 오면 부딪치면 예 하산 옆으로 발 옆으로 돌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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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노 포비 어 벌리면서 긁어주고 올리면서 오와 우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올리면서 화이팅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어 우리가 어디서 이걸 해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사랑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이나에 저기는 단체로 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네 다행히 와 와 와 굿잡 굿잡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오 와 와 와 굿잡 굿잡 굿굿굿 굿굿 굿굿굿 굿굿굿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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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수 치기를 원하잖아. 박수 쳐줘야지 아, 속도가 앞두록 빨라지겠어 발송 속도가 상냈이 빨리네 비기냐가 이제 회장님 작년보다 더 재밌었어 빨리네 아이고 부끄러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걷냐고요 진짜 6월, 오늘이 하진 날인데 회장님 오늘도 타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낮이 길이가 같다는 하진 날에 이렇게 눈밭을 걷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관광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덕수입니다 여기서는 펑펑이 다르잖아 펑펑이 다르잖아 펑펑이 다르잖아 펑펑이 다르잖아 펑펑이 다르잖아 이거 꽃은 나무 되지가 않아? 나 한가해요 나 한가해요 나무가 좀 죽어서도 오랫동안 버티잖아요 색깔 사슴 같지 않아?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 사슴풀 같지? 완전 머리에 얘 사슴같아 눈하고 남편이 좋아하는거지 네 맛있다 이 모양은 땅바닥에 있던 꽃 있잖아요 페인티드 브러쉬 같지 않아? 아, 그러니까 이거 산 갔는데 그 꽃이에요 이거 모양이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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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는 맥닐 포인트에서 어 올라오다가 아름답게 핀 꽃을 보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여름 경치를 보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눈을 밟았으니까 또 겨울 아 아 아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분위기를 못냈지만은 훌쩍 뛰어서 겨울 정취까지 느낀 즐거운 하루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흑 안녕 안녕하세요. 맥네일에서 왔어요? 맥네일에서 왔어요? 네.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곡으로는 눈녹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또 내려가는 길에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와, 좋습니다. 여기가 다 없어졌어. 다 버렸어. 아까 캐는 잘 안보였잖아. 어디 갔다 온거야? 우리가 어디 갔다 왔어? 진짜 대단하다 우리. 저기 갔다 왔나? 아니지. 요거. 저쪽으로. 저 위에. 저 위에. 우리 회장님 저기 넘어갔다 온거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내 나이요. 느낌도 팔아요. 느낌도 팔아요. 진짜 이쁘다. 그대만이. 노래 끌었잖아. 그대만이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산에 가는 나이가 고치되니까. 그대만이 대행이에요. 우리 룰을 망가뜨렸어요. 우리 룰을 망가뜨렸어요. 우리 룰을 망가뜨렸어요. 사랑이 아니고 산이라고 했잖아. 제가 노래를 잘 못 써도 된 것 같아요. 노사인의 만남. 노사인을 만남으로 옵시다. 나한테서. 찰랑 찰랑 이런거 해야지. 찰랑 되는. 그래 그래 그럼 시.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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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찰랑 찰랑 되는. 그걸 몰라. 몰라 그거. 사장님 만남이 좋겠네요. 자 만남 하나 둘 셋 넷.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곳은 우리의 할애미야. 이었어 이기엔 너무한 너의 운명 이었기에 돌아볼 수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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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빈을 놓쳤어 그래서 다시 왔어 이쪽으로 normals 옛날에 불러 prowad, 아니, 다른 길 있어요 황息 브러쉬 오늘 아침에 이쪽에 안개가 자욱해서 눈삼 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다시 뷰를 즐겨봅니다. 다시 뷰를 즐겨봅시다. 다시 뷰를 즐겨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